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한 시간에 이어 중구 영도구 지역에서 총선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을 만나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5명의 예비후보가 등록을 마쳤는데요. 오늘은 먼저 이재균, 박성근, 최영훈 후보를 만나봅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구 영도구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당선 경험이 있는 이재균 전 국토해양부 차관. 이 예비후보는 35년 이상 해양수산 분야와 건설 분야에 몸담은 전문가로서 바다를 끼고 있는 중구 영도구 지역을 바꿀 적임자라고 자부합니다. 영도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철도를 건설하고 중구의 부활을 위해 용두산 공원에 K-POP 공연장을 짓겠다는 약속도 내놨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침체된 중구 영도구의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야당의 발목잡기로 국정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도록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구 영도구가 활력을 되찾아서 주민들이 살기 좋은 곳이라는 금지를 느끼도록 저희 모든 경험과 역량을 쏟겠습니다. 박성근 전 국무총리실 비서실장도 경쟁 대열에 뛰어들어 지역을 누비고 있습니다. 검찰청과 국무총리실 등 27년간의 공직생활을 통해 쌓은 폭넓은 중앙행정경험을 무기로 실질적인 지역의 변화를 이끌겠다는 포부입니다. 박예비 후보 역시 영도의 교통문제를 제1현안으로 꼽으며 보다 촘촘한 교통망 구축을 약속했고 중구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고도제한 규제 변화도 약속했습니다. 부산의 정치 1번지라고 불리던 중구 영도구를 이제는 경제 1번지, 행복 1번지로 만들고 싶습니다. 제 중앙무대 공직생활 27년의 경험을 이제는 지역에 쏟아붓겠습니다. 발바닥이 닳도록 뛰어서 우리 중구 영도구 지역민들이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를 한번 믿어보십시오. 최영훈 전 동아일보 편집국장도 출사표를 내고 지역민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언론인 출신인 최예비 후보는 사회 문제 전반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차별화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를 불러오겠다고 강조합니다. 최예비 후보는 중구 영도구를 관광 메카로 부활시켜 인구를 불러보우고 새로운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영도의 세계적인 팝 페스티벌을 유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처음에는 대한민국 정치를 바꿀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돌아와 보니 너무나 인구가 감소하고 경제는 체락해갑니다. 그래서 해양관광 문화를 하도록 이 영도중구를 발전시키겠습니다.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오는 4월 총선 본선 티켓을 놓고 강예비 후보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침례병원 파산 6년째 지역 주민들의 기약 없는 기다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침례병원을 보건복지부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보험자병원의 형태의 공공병원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는 없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기다리다 지쳤다며 냉담한 반응입니다. 장보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파산한 침례병원 앞입니다. 약국은 문을 닫은 지 오래 음식점과 의료기 판매점 몇 곳은 침례병원 재개원만을 기다리며 운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답답한 마음입니다. 공공병원으로 문을 열겠다는 말만 무성할 뿐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병원 관계자들 병원을 상대로 다 장사를 했고 가게들도 빨리 좀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모든 상권이 죽어놓으니까 동네가 죽어버렸어요. 침례병원 파산 이후 금정구는 응급실을 가진 대형 종합병원이 없는 의료 취약 지역으로 전락했습니다. 출동 5분 내에 응급현장에 도착 가능하고 10분 내에 병원 이송이 가능한 일명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 면적을 구별로 살펴보니 금정구는 전체 면적의 2.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장 강서에 이어 세 번째로 의료 접근성이 낮았고 접근성이 가장 높은 수영구와는 10배 이상 차이 났습니다. 출동을 빨리 하더라도 응급환자를 이송할 병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나아지려면 침례병원이 다시 문을 열어야 하지만 2022년 부산시가 병원 부지를 매입한 이후 별다른 진척은 없습니다. 새로운 의료서비스나 의료숙과 검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험자 병원으로 만드는 방안은 지난달 주관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부산시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병원 운영 방안에 대한 제시가 없었고 적자가 발생했을 때의 대책이 부족하다. 또 부산시의 침례병원 공공화 사업 계획과 입장을 더 검토해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명백한 부산시의 실책입니다. 올 초 침례병원 보험자병원화 안건에 대해 재논의가 이뤄질 계획입니다. 보험자 병원이 통과한다 해도 개원까지는 5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빠른 추진을 위한 부산시의 철저한 준비와 적극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며칠째 겨울 안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주거 환경이 열악한 곳에 사는 이웃들은 차가운 방 안에서 추위와 힘겹게 싸우고 있습니다. 김한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내의 한 주택가 밀집지역. 좁고 가파른 골목길을 따라 지어진 집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난방이 되지 않는 바닥에서는 발이 시릴 정도의 한기가 올라옵니다. 노후 부부가 사는 집 안에서 한기를 피할 수 있는 곳은 안방뿐입니다. 지난해 겨울 기름을 넣은 보일러는 평소에는 꺼놓았다. 강추위가 몰아칠 때만 켭니다. 날이 추워지는 겨울이면 그나마 간혹하던 외출도 하지 못합니다. 가파른 골목과 계단 그리고 군데군데 길이 얼어 있습니다. 그나마 주변의 이웃이 식사를 챙겨줘서 굶지 않고 끼니를 때울 수 있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집의 상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냉기가 싸늘하게 감도는 집안은 밥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한파 취약계층은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부산 22만여 명, 경남 39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파가 몰아치면 난방용품과 응급잠자리 등이 지원됩니다. 하지만 한파 취약계층 대상이 아니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극심한 한파 속에 소외된 어르신들의 겨울은 어느 때보다 혹독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양산시의회 김태우 의원의 직원 성추행 혐의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시의회도 징계 절차에 나선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권정숙 기자, 먼저 어떤 사안인지 해당 내용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이번 사안은 해당 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일했던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입니다. 직원은 해당 의원으로부터 2022년부터 여러 차례 강제 신체 접촉과 원치 않는 문자메시지를 받아왔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고요. 관련된 문자 내용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직원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뒤 이를 신고했는데요. 이와 관련한 해당 의원은 지난 16일 LG 헬로비전의 억울한 부분도 있지만 경찰 조사를 잘 받고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현재 파장이 아주 큽니다. 사퇴 제명 요구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관련 내용이 알려지고 경찰의 엄정수사와 해당 의원의 사퇴, 제명을 촉구하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7일 공무원 노조의 의회와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해당 의원이 소속됐던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 경남도당과 진보당 경남도당도 즉각 논평을 냈습니다. 경남 여성단체 연합과 여성연대는 제명을 촉구했고 사퇴를 요구하는 1인 시위도 등장했습니다. 양산 시위에도 사퇴 이후 일주일 만에 공식 사과하고 징계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제명 요구가 이어지는 만큼 징계 여부를 두고 관심이 높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양산 시위 역사상 첫 윤리특별위원회가 열립니다. 첫 회의는 2월 5일 열리는데요. 현재 의원 5명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도 구성됐습니다. 해당 의원에게도 공지하고 민간자문위원회의 등 앞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와 과정도 많습니다. 사안을 깊게 보다 보니 회의는 최소 5, 6차는 넘길 것으로 보이고요. 2월에는 설 연휴 중도 있어 의회 전체 의결도 빨라야 3월이 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기존 지자체에서 윤리특위가 열리긴 하지만 대부분 비공개에 닿아 과정 등이 외부에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첫 특위를 여는 시위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부분인데요.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산시의회 직원 성추행 사건 살펴봤습니다. 부산시의회가 올해 첫 의정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제318회 임시회가 다음 달 5일까지 열리는 가운데 24일 부산시와 교육청의 업무계획을 보고받은 시의회는 조례안과 동의안 등 44건의 안건을 처리합니다. 25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일반 안건을 심의합니다. 이후 5일에는 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할 계획입니다. 폴란드 포즈난시 야책 야스코비악 시장과 대표단이 지난 23일 창원시를 방문했습니다. 폴란드 대표단은 현대로템과 두산 애너빌리티 등 창원의 방위, 수소, 철도 사업장을 둘러보고 창원시의 에너지 산업 전략과 정책 등을 공유받았습니다. 또 창원대학교와 해군사관학교 등을 방문해 학생교류와 인력양성 방안을 논의하며 교육문화까지 교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부산에서 세 번째 500회 헌혈자가 탄생했습니다. 24일 500회 헌혈을 진행한 이영호 씨는 1977년 첫 헌혈을 시작한 뒤 48년간 1년에 10회 이상 주기적으로 헌혈에 참여했습니다. 이 씨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헌혈로 실천하고 있을 뿐이라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24일 새벽 4시쯤 부산 동래구 사직동의 한 5층 건물 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집기류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8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뒤 3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또 건물 내에 있던 주민 4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합동 감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